안녕! 연사님과 층디입니다. 오늘은 레고 소리가 나죠? 오늘 저거 레고하는데 레고가 많아 보이죠? 오늘은 저거 북극곰이 있었어요. 레고. 이걸 부숴서 설명서 안보고 만들어볼게요. 마인크래프트 북극곰이에요. 박사나 써야해. 마인크래프트 북극곰 두개가 있거든요. 이걸 부숴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서 보지 않고 조립해 보겠습니다. 조립한 다음에 넣을 수도 있고요. 이게 다리같아요. 제가 조금 기억이 나요. 이게 다리였어요. 이거 두개가 다리였어요. 이것도 다리일걸? 그 다음에 여기 끼는 곳이 있네요. 그냥 껴봐야죠. 당연히 껴봐야지. 그 다음에 뭔가 막아져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거지? 어휴. 트리스 산다 전수시칼. 봐봐. 이쪽을 이렇게 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봐. 기억이 정말 안 좋은 년수. 후쿠쿠쿠쿠. 기억력 밤쪽. 후쿠쿠쿠쿠. 이건 아니고요. 저도 똑똑해요. 이런 사람들. 안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우와.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쪽 두개짜리. 저 여기 합주했거든요. 조금만 한개짜리. 여기 밑에다가 껴겠습니다. 제가 아기 한명 어른 한명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껴겠습니다. 어쩔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이거. 이걸 여기에 껴겠습니다. 음 좋네. 이게 아닌가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리 만든 것 같은데요. 오 다리 만들었어. 진짜 다리다. 이 움직이는 다리. 만든 것 같고. 설명서가 없으니까 진짜 어렵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 판을 여기 꽂는 것 같아요. 이건 어른이에요. 딱 봐도. 어른 볶음. 조금 기억이 나죠. 기억이 나요. 100점. 네. 그 다음에 뭔가 어려워요. 후후. 이거 설명서 있어요. 다행히. 다행히 설명서는 있지. 저거. 놔뒀어요. 애기볶고 꿈부터 할까? 이게 좀 더 쉬운데. 애기볶고 꿈면 제가 다 알죠. 어떻게 하는지. 으흑. 근데 어떻게 하지. 까까. 이거 잘못한 건데. 이거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데. 오오. 빠져. 오오. 빠졌다.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돼 있는게. 이거 썼거든요. 이거 여기 이렇게 껴보자. 짜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있죠. 이거 여기다가 껴보세요. 여기 이거 두 개. 두 개 있었죠. 여기 껴어 이미. 여기 끼는 거예요. 이거. 뭔가 점수씩 맞는 것 같은데. 애기볶고 꿈. 오오. 다리. 이 다리 껴볼까? 애기볶고 꿈 왕성. 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거. 아. 또 껴졌었다. 또 껴졌죠. 틀린 거 또 껴졌죠. 오. 찐찐. 오. 맞았네. 옥띵깨 할 때 세계붓꽃 완성! 이제 얼음붓꽃 만들어야 된다 저 아들 캐릭터도 갖고 왔어요 허스키랑 이게 저 캐릭터거든요 다음번도 갖고 왔어요 허스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좋다 우와 이렇게 넣은 건가? 이렇게 넣은 거 같은데? 아니야 뭔가 이상해 미스터리 이렇게 넣은 건가? 아니 여기 좀 더 쌓을까요? 한 개로만 쌓았는데 두 개씩 쌓겠습니다 이제 좀 더 크게 만들게요 다리를 이걸 이걸 좀 더 플러스할게요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만들자 크게 다 만들었어요 더 크죠? 이제 키가 커졌어요 여기 이렇게 돼있죠 이걸 여기도 꼭 꼭 꿰습니다 맞는 거겠지? 어 어떻게 앉아야겠다 어 저거 아까 전에 클러스 안이 이걸 빼야돼 먼저 오 이제 깨달았다 어떻게 앉아야 될지 이거 이렇게 하고 어 맞냐 위에다가 깨는 거였어요 근데 근데 이렇게 하면 뭔가 이상해지는데 아 아 오 정말 어렵다 왠 처음 어 처음으로 보고하니까 정말 쉬웠거든요 안 보고하니까 정말 어렵네 겁나 어렵네 정말 이렇게 하던 건가? 여기에다가 이런 걸 껐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맞는 것 같아 친구들 이거 다리에요 저는 다리부터 만들고 있어요 히히히 다리부터 바이크까지 오르마리씨 오르마리씨 구리쓰구 구리쓰구 응 이렇게 하는거네 저게 실패하면서 설명서 떴보고할게요 어려운데 이거 어려운데 맨 열면 이거부터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줄 모르고 줄 모르고 흠 엄마로워 아! 모르겠어 근데 포기는 안하겠고요 아까 전에 처음부터 한 것처럼 하겠습니다 와 이거부터 어려워요 다리를 쉬워요 그렇죠? 다리 두 개를 찾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바보같이 하고 와 이 머리야 머리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 조금 부스러기까지 잘리지 않아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가 오! 이건 정말 이상한데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는 이거 끼는 건가 뚜두두 뚜라라 꺄 꺄 꺄 띵띵띵띵 띵띵띵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문제로다 틀린 것 같고 이것도 좀 더 크게 만들게요 다리를 크게 만들기 시작 좀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시작 하면 된거 해야 해 시작면 됐어 인이됐어 오예 이렇게 하는건가? 와우 좋아 이렇게 되어있었죠? 이걸 여기에서 붙이는거에요 짜잔 그럼 이거 밑에 여기 밑에 사이 있죠? 밑에 끼는거 우와 밑에 사람 발견해 오 점점식 되는데 근데 이게 이게 보여서 남은것들이 있어요 남은것들을 이걸 막는건가? 안보이게 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을 들었어요 이게 있는거에요 이전동안 한건은 다 맞는거 같아요 정말 잘만들었죠 짜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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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댄스는 그만하고 스트레스 나네? 좀 조직할수록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말이야? 당장 한 마리만 못난다! 자, 어떻게 하지? 포기할까? 설명서 보면서 할까? 그냥 포기하면서 이건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 꺄 꺄 꺄 이게 있는데 이게 있으니까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제 미스터리야? 아하 이렇게 하는 거였네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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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려줄게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돼? 저 마인에는 이 trade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이렇게 먹는거야 이렇게 먹는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막 어떻게 이걸 이렇게 끼죠? 미스터리가 또 나왔고 어떻게 낄까 먼저 이게 있죠 먼저 이걸 먼저 해주고 낄 수가 없는데 낄 수가 없어 그럼 이걸 뺄까요? 이걸 빼고 해보자 도전하는거야 난 할 수 있다 어 여기 여기 끝에다가 끼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멋이 없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좋군 부스러기 제가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업그레이드 제가 뭘 부서서 만들었거든요 이걸 여기에다 끼는거에요 그러면 딱 이렇게 되잖아요 이 조그만거가 이 조그만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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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이거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이 한색이 근데 이거 껴서 커졌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실패할건가 아닌가 그럼 이 이쪽에다가 제일 끝에 이렇게 끼잖아요 뭔가 되는거같은 그러면 여기를 이걸 다시 끼자요 오오오오오오오 Trick 와아 성공인가 아 성공인가 어 이렇게 됐어 이제 안보여요 근데 이렇게 뭐뭐 wollen 이건 유 Five ino 그러면 이게 더운 토대 고망 야 이거 미스터리인데 진짜 미스터리 저 얘 발명을 지었어요 미스터리맨 미스터리 묵고금 진짜 미스터리이지 않아요? 미스터리 근데 완산한 것 같네 아까 전에 이쪽이 이렇게 안 움직였거든요 이제 이렇게 움직여요 맨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흔들 흔들 거리기만 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요 후후 예 조금 더 흔들기파워 얻부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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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이이이이이... 이제 좀 좋구 좀더 크게 만들어야지 아아아아 좀 더 커졌죠? 정말 커졌다 좀 더 커졌쪼가 아니라 정말 커졌다 너무 커졌다 진짜로 다시 폴리됐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고치기가 쉬워요 이제 이건 정말 슈퍼 무꽁꽁 예이 좀 가졌어요 빨간색 있으니까 조금 안 좋아졌다 빨간색은 백이에요 그 대신 이거 그릴게요 아 이제 퍽퍼뜨붓고금 진짜 퍽퍼뜨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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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테일로 벨로 똘로 똥고 벨로 똥고 헬로 똥 저 말하겠어요 좀 더 어깨에서 시켜볼게요 랄랄랄랄라 저거 다 어깨에서 시키면 제가 알려드리기가 아니라 뭔가 사라졌다 하여튼 이거 갖고 놀겠습니다 이제 노 노 타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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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구체관절되는데? 죽었네 정말 이상하다 어쩔 때는 내가 만두고 싶어 고구멘 근육 나왔어요 근데 근육 나오니까 안좋네 네 이제 놀겠습니다 엔더엔더 허스키가 살았습니다 이 허스키는 정말 엔더맨 같은 허스키죠 순간이동할 수 있겠다 바울제이 진짜 순간이동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다시 여기 있어요 순간이동 엔더 엔더스켈로돈입니다 엔더스켈로돈 엔더슬레돈 엔더슬레돈이에요 슬렌더맨 슬렌더맨 슬렌더맨이에요 슬렌더맨입니다 어느 날 내가 왔다 뚝딱 이게 연소예요 뚝딱 뚝딱 뚝 어? 너는 해 내 이름 어 슬렌더맨이지 헷 내가 공격하겠다 흙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왜 세문만 말이지 어림도 없지 여티 허티 우와 안돼 슬렌더맨 죽는 그 때 슬렌더맨은 연소에 뒤로 왔습니다 슬렌더맨이 어디갔지 뚜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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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지 뒤에 어떤 느낌이 나는데 뒤를 보고 우와 어 그 때 슬렌더맨은 사라졌습니다 허겁 아무도 없잖아 슬렌더맨은 안아갔지 어 밑에를 보더니 구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혁혁혁혁혁 뭐지 야아 지금을 좋아 지금을 좋아 그 때 슬렌더맨은 이렇게 예 등에 왔습니다 뭔가 뭐가 없잖아 근데 아직 내가 알지 알지 그리무스 떨어졌습니다 떠질라고 할 때 슬렌더맨 이름 또 이쪽 땅이에요 땅 허겁 여기 구덩이 아니 있었는데 없네 까 까 까 저 딱 뒤에 있음 띠띠띠띠 없는데 갑자기 니가 왔어 얏 야 나 뒤에 있어 bull 슬렌더맨 때륭 그때 화살로 쓸랏 으윽 abs 얘누남로 엔더맨 그 CHAR join 얘 아빠가 왔습니다. 다시 죽여버리겠다. 다시 죽이다니. 근육어든. 야 파이어 포올 파워. 눈 커짐. 눈 커졌다. 눈이 정말 커졌다. 그때 슬랜더맨 사라졌다. 어? 슬랜더맨이 아니겠지? 친구도 해야지. 안 나? 알아요? 알아요? 슬랜더맨 어디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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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전 갔나? 개 개 개 개 뭐지? 개 소리는 와 슬랜더맨이 좋아. 피했습니다. 얘는 슬렌더맨이 갑자기 바뀌어졌습니다 연세도 순간이동하고 슬렌더맨 얘도 슬렌더맨으로 바뀌었습니다 슬렌더맨 알아요? 어떤 괴물 이름인데 얼굴이 없어요 얘처럼 여기 하얗게 되어있죠? 슬렌더맨이 됐다 딩 주님께 초강력 파워 얘는 죽었다 승리하였다 갑자기 얘가 다시 변했다 얜 무서워서 순간이동으로 사라졌다 근데 연수는 아직 할까? 바로 북옥은 위에 다 있었다 근데 뒤로 다 있었어 우와 나 살려 뼈 빠짐 이상한데? 우와 누웠어 빠졌다 이야 나 이제 나 혼자 산다 까 네 오늘 네 이제는 이만 그만 하겠어요 근데 오늘은 오늘은 레고 오늘은 어 레고 갖고 돌아왔는데 어떤 날짜 쓰나요? 근데 좋은 점은 뚜둔 네네 오늘은 이만큼만 놀겠습니다 하여튼 그리니깐 다음 편에 또 보세요 재밌어 다음 편에 하여튼 바이 뱅